어쩌려고 이렇게 잘 놀아주시는지 이거 정말 아니에요? 정말 최고다 최고 와우 중단점 계속 같이 뛰어주셔가지고 맞아요 아니 무감은 봤는데 사실 점프력이 남다르시더라구요 아니 그렇지 아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유학생이요? 고성이요? 잡 홍이래요 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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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체크해본 학시다 고등학생 고등학교 1학년 빨리 질러 1학년은 더 세는데 2학년 이길 수 있나 2학년 빨리 질러 2학년 너무 많은데? 뭐지? 2학년은 더 많나? 3학년이 부담이 크겠어요 그니까요 고성 힘을 보여줘 고성 힘을 보여줘 3학년은 힘줄 마음을 담아둬 3학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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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 걸 갔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굿 추시잖아요? 그래서 많이 좋은 거 아니 너무너무 재밌는 게 즐겨주시고 계신데요? 제가... 방금 띠연던 from 거기 사 온 분들이셨어요 와... 진짜... 이 추측에서 열심히 사오고 여러 번 열심 induce 맞아 그게 최고예요 완전 이렇게 가끔 스트레스 파는 날도 있어야죠 당하겠네 고생이 너무 많아요 다들 오늘 저희랑 다같이 스트레스 팍팍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신 준비하느라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민이 있나 봐요 저는 고민이 많아 고민이 많아 어떻게 나도 있긴 해 맞아요 저희는 사실 수시를 받던 입장에서 지금이 제일 쉽다는 딱 그 시기에요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어 맞나 예체능 시기에요 맞아요 저는 싫어볼까 알겠지만 물론 다음 수시 때 마음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도 잘할 거예요 맞아요 잘할 수 있다 시인즈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민을 풀 수 있는 곡은 준비해야 될까요 네 다음 곡은 저희가 암오케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지치실 때마다 도는데 그래도 좋아라는 말을 하면서 버티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그런 신나는 랍 버전의 곡을 추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즐기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노래 아주 그리고 지금 가사가 되게 긍정적인 노래였어요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불행과 고민들 다 이 노래가 흐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맘에 드시면 플레이리스에 등록하셔도 좋아요 강경은 아니고 강경은 아니고 저렇게 들어가면 좋겠어요 최고 파이팅하는 건 까먹어드라 렛츠고 시그니크 차려 맞아요 이거 까먹는 주문이에요 또해요 또해요 아이오케요 아이오케 들려드릴게요 렛츠고 시그니크 차차차 노래해주세요 바로 보여드릴게요